와, 쇼 받을게. 어떻게 피하냐. 칠각시나 칠각시나. 아닌가? 맞은가? 치긴 없음. 아, 피가! 아... 쏘리. 아... 아, 총 한번도 못 잡았다가. 빠졌다. 이 위에 있어? 칠각, 칠각. 쇼 깎아, 피 1. 피해 줘도 될 것 같아. 아, 쇼 깎아. 피 1. 쇼 깎아, 피 1. 머리, 머리. 쇼 깎아. 머리. 중독 백업 주식. 일문 백업. 일문이랑 머리. 일문이랑 머리. 머리 봐. 나 피 3. 아, 깎아. 아, 슛 안 도와주셨어 아까 나. 벌이, 벌이 주고. 쏘리야 쏘리야. 아니... 알이 없어가지고... 총 한번만 더 줘야 돼. 미안해. 총 한번만 더 주자. 나이스. 쇼 좀 줘, 웬만하면. 조금 더 줘야 돼. 네, 쇼 좀 사나? 잘 털리 만약에 쇼 좀 줘, 지금. 시가. 쇼가. 쇼가 컨디 쇼가 쓰나. 아잇 나이스 나이스 털 털 먹으면은 이거 털 어 머리 잡는데 1무 털부촌 잘 맞을게요 반피 반피 나 피해 어 이거 자리가 조금 아 몰라 2대2 포지 잡으면 될 거 같은데 2대2 총 레거 됐다 됐다 포지 됐음 몸에는 숨어 계시면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 팀이 껀총으로 죽일 거예요 아이고 걸렸다 2대2 어 끓이키겠다 나이스 아이고 피 20 피 20 퍼시가 안 나갔어요 아 줄라 킬 욕심을 부렸는데 이씨 멀차킬 개피니까 트릭킬 트릭킬 1댓이었는데 잠시만 뜨라 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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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만 천천히 먹자 일단 찌라스나 뭐 했다 포에 포에 한 번 줘보려고 했죠 1라 더 따야겠는데 1라 더 따야겠는데 로컨스인데 잠깐만 얘랑 사운드 듣었나? 얘네 킬 안준다고 일부러 계속 대기하는거 있는데요 오와 오와 왼박사야 있는데 어디에요? 2턴이 2턴이 아 내가 꼭 싸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 아 아 핸드오라버리네 가야되요? 슉스가 컷 어? 기격자 아 죄송합니다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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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제포해 나 킬이겠는데 오 까비 까비 아니 쟤 되게 잘 아싸 아 근데 슉아 뭐했다고 신고킬하는거 같지? 그게 약간 키먹킬한거 같아요 어 약간 타신이 스타일인데? 차렷은 없는데 키맞은 나이스 폐폭폭폭 아 아 아 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에이 제주이니까 비스래 수작업 좀 slow해 수작업 좀 춰둘해 수작업 좀 춰둘해 팩투해인가? 깨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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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수작업이다 뭐야 깨끗이나 했어 너무 비쥬한 놈이 안 돼? 안 돼? 아까 찌레게팀한테 지고가 에픽스는 웨이포인트는 이겨버리네 제가 왔잖아 제가 진짜 되게 다른가 보다 막 이러고 쇼스는 한대 뭐야 짤모 단진들 단진들은 둘 다 우긴건데 킬 제대로 못하는데? 저리 해놓고 모르겠지 어 저거 킬 했는데 이러면 도움되는 킬은 안했어 킬 어 뭐야 피사 쇼피사 왜이리 얘 죽지? 킬 뒤치기 사운드 뒤치기 사운드 뒤치기 사운드 어디있었나 뒤치기 사운드 뒤치기 사운드 한샷 슬라마 샷 한샷 아은샷 기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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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신원 정신드 정신드 도움이 스토드